샹그릴라 촬영하는 내내도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되게 힘들지 않게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CF 찍을 때도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머릿결이 약간 좀 가는 편이어서 많이 상관하는데요. 제 헤어 담당해주시는 분께서 항상 자연, 천년 자연수대로 된 이번에 헤어질 모델이 됐으니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써봐야겠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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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돼요.